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이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다시 만나요. 로즈, 스테파니, 잭슨, 샌슨,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요. 시작해보세요. 한국어로. 계속 배우세요. 이 시각의 시각이 있어요. 105.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? 다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.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? 아마야? 월. 월. 그래서 유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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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. 쉽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. 유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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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유올. 유올. 월. 유올. 유올이 유올. 유올. 거의 유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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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LE올. 육. 임을 잠이. 누구나 바울. 유올. 유올. 하나, 둘, 셋. 이게 제 마지막 이름이에요. 한국어로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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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. 받침. 유와 윽. 유. 6. 육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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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첫번째 위치에요. 미안해요. 저는 흐릴버렸어요. 제가 말할것 같았어요. 감사합니다. 육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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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위치에요. 소리가 없어요. 육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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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래요. 육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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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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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,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, 7월,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, 10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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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